네, 저는 오늘 1호 3의 기적 마이크를 조금 더 답답하니 조금 키워주세요 1호 3의 기적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호 3의 기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1호 3의 기적이 뭔지 그리고 그 유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에 가시고 나서 그 일을 맡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너희에게 엄청난 그런 시험을 당할 이런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이 깨어놓는 데에 불구하고 또 자고 또 깨어놓으면 또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너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께로 빼앗기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속들과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거기 재판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취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들 속에 은밀하게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이제 집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계집아이가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 한패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베드로는 당장 체포돼가지고 이제 어떤 곤욕을 당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의 말소리가 예수를 분명히 예수의 제자마저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고 이러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어느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잠구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죄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또 예수님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계집아의 앞에서 자기 목숨 살려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를 가서 전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사명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직업 원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3년 전에 예수님 따라올 때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6명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붙들려 갈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목숨 살려고 다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라 자기들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디베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많은 고기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날이 새어 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물질하다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그들은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물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점점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데 희미하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여러분 성길 급하잖아요 이제 막 밤새 그물 던지면서 땀이 나가지고 우통 다 벗고 있었는데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자 겉옷을 이제 걸치고는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 배에서 육지까지 얼마냐면 한 90m 되는 거리인데 바다에서 잘하니까 아마 수영도 잘했든지 90m를 그냥 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숨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바닷가 육지로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의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당겨서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고기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 이런 고기가 있었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큰 고기가 세어보니까 153마리 153마리 153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53마리 거기에 그게 153입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나 여러분 오늘 153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153의 기적이란 게 뭐냐 단순히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53의 기적은 아무리 내가 예수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이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153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거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양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열정과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을 때 그렇게 예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고 노력해도 안 되던 어떤 그런 일들 있죠 그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그런 소원 목표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153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이룰 수 없는 꿈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 이런 것 때문에 좌절감과 실망감과 답답함 속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 오늘 153의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안 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153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153의 기적은 두 번째로 뭐냐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실력과 능력으로 아무리 했어도 안 되고 실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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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으로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던 그 일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153의 기적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 문을 던졌잖아요 또 한 마리도 못 자면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연속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놀라운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신 분들이 계속 실패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에 실패 또 어떤 분들은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또 취직에 실패하고 시험에서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는 데서 전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모든 하는 일이 계속 실패 실패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밤새 계속 실패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 있네 153의 기적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153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153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153의 기적은 세 번째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153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이 이 어떤 마음이 틀어진 사람과 하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걸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이 신뢰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등을 놀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그들을 불러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고 그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삼았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러분을 때에서 자기들 목숨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런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1호 3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현장에서 깨어졌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별거나 이혼 아니면 한 집에 살아도 굉장히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부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자 간의 관계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호 3의 관계라는 것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깨어져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회복은 안 되던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1호 3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자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의 동료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고부 간의 이런 갈등이나 관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1호 3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무리 속에서 항상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러니? 친구가 없어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게 내성적이다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 수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해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그런 울탄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외롭고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시키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가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들어보면 인간관계를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해가지고 오해가 생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보게 자네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봐 하나에게 인간관계로 대화의 기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또 많은 요즘은 자기 개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책을 좀 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몇 달 후에 그럼 목사님 제가 정말 그런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숙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 많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 어때요 그냥 타고난 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꼭 제가 주례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270명을 이 천재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7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85%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했어요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그런 수제들이 천재들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 불행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53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53의 기적은 뭐냐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또한 153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소명의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153의 기적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때요? 다시 신뢰를 해보가고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고 다시 소명을 해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 많이 있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소중한 많은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53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기쁨이나 신뢰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시 되찾고 회복되는 것이 153의 기적입니다 또 153의 기적은 뭐냐? 세임을 얻고 과거의 실패를 짓고 일어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153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했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153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과거의 실패를 짓고 일어나서 베드로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짓고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결혼생활에 실패하거나 직장생활에 실패하거나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나 인생에 의한 실패를 했을지라도 153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도 성공적인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153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안 됐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그것이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이 그 실패를 짓고 일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153의 기적인데 오늘 이 티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이 153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 꿈에 겨우신 여러분에게도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153의 기적이 뭔가를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153의 기적이 일어나냐고 이런 놀라운 내가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안 됐던 일이 이루어지고 실패했던 일이 성공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실패를 짓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153의 이런 기적이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면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여러분 안 되고 실패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실패했던 것이 성공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실패를 짓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등졌던 그 삶을 주께로 돌이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놀라운 153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이 있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 옛날 것에 그게 뭐라고 써졌어요? 153, 153이라고 써졌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거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한참 몰랐는데요 거기 보면 항상 모나미 볼펜은 153이라고 써져서 이게 153이 도대체 뭐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분이 송삼석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문구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문구 사업이 잘 되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 사업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속 안 돼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막 금식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예수고 너라고 발봉쳐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 가지 잘못을 깨닫게 해 주셨대요 첫째 뭐냐 사업이 바쁘다고 주일성수를 제대로 안 했는데 주일성수를 제대로 안 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그렇게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울 때 사업 시작을 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좀 잘 되니까 새벽기도도 아예 안 하고 했던 세 가지를 딱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성수 안 한 거 11조 떼어먹은 거 새벽기도 안 한 거 열심히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환상이 쫙 보이는데 환상 가운데 1, 5, 3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회개했는데 환상이 펼쳐지고 거기에 1, 5, 3이 보였어 이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금식을 마치고 교회 이제 내려왔어 교회 가서 단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기도원에 이번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잘못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환상이 보이는데 1, 5, 3이라고 이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갑자기 와서 아니 집사님이 와가지고 1, 5, 3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뭐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 잡은 거 이게 생각나요 집사님 빨리 와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집사님이 사업이 바쁘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집사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니까 사업이 제자들처럼 주님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됐는데 이제 집사님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제자들이 그 실패하고 안 되던 일이 되어진 것처럼 집사님의 사업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사업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무슨 문구류 전시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보니까 일본에 뭐가 나왔냐면 볼펜이라는 것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전부 그냥 펜으로 잉크 찍어가지고 쓰거나 만년필 같은 거 이런 게 펜으로 쓰거나 할 때인데 볼펜이 없을 때 보니까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발명품이 볼펜을 쓰는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신발명품이 나오면 이거는 특허를 내고 또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야 저걸 만들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계속 몇 번이나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드디어 1963년 5월 1일 날 모나미 볼펜이 나온 거예요 모나미라는 말이 뭐냐면 불어인데 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이 나의 친구 거기다가 뭐냐면 모나미 볼펜이나 가면서 1, 5, 3 아 주님과 함께 하면 1, 5, 3의 기적이 나의 사업에도 나의 삶에 내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1, 5, 3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때부터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전 세계로 모나미 볼펜을 수십억 자루를 여러분 수출을 하고 다시 사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언제 그래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해도 주님 떠나서는 안 되었는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모시고 하니까 놀라운 1, 5, 3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래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열매를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경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려면 됩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갈릴레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 했다고 우리가 노력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될 거라고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던 일이 되고 실패했던 일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1, 5, 3의 기적이 일어나냐?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1, 5, 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언제 1, 5, 3의 기적이라면 교회 생활을 해보고 하면 1, 5, 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이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 교회가 구원의 또 방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뭐를 통해서 복을 주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런 모든 걸 회복시킬 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몰려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아무리 내가 애쓰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감과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진식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속 실패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 생활을 해보가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실패했던 삶이 성공으로 그리고 불행했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그런 여자 나오죠 아니 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합당으로 갔어요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돼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 있는 사람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이런 것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결혼했던 두 아들이 죽고 그런 중 과부만 셋이 남아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 이렇게 됐지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유대 땅 베들레엠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엠은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형과 지명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 베들레엠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어디가 떡집이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느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베들레엠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을 하냐? 그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루시라는 효부가 따라왔는데 이 루시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기업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되고 모든 거 그렇게 모합당으로 가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위와 능력으로 해버려도 안 되고 실패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떡집인 베들레엠으로 돌아온 다시 말해서 교회로 돌아오니까 회복의 역사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역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 보면 15장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이 두 아들이 아버지 간섭 싫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나 잘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있잖아요 완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먹는데 그래도 배가 골아가지고 죽을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 잘못을 깨닫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도에게는 아버지 집이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보면서 성도한테 그래요 어떤 교회를 떠나 주님 떠나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생활에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신방을 해가지고 빨리 교회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갑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올 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오려면 절대 안 돼 주님 앞에 돌아오면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실패했던 일이 성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1호 3의 기적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제 1호 3의 기적이 일어났냐면 기도하면 1호 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하죠 기도하면 1호 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뭘 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지금 왜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없었기도 하지만 또 뭘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절대 안 돼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는지 사업을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안 돼 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내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하고 그런 이론만 가지고 한다고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모든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경험과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던 일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실패했던 일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어진 관계 아무리 해보고 하려고 해도 안 돼 성경에 그렇잖아요 이게 이 깨어진 관계를 해보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한 번 금이 깨어진 관계가 해보게 안 돼 또 고부간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해보게 안 돼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별반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 되게 하시나 기도하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애쓰하고 원수가 돼서 20년간 지내요 형의 축복을 두 번이나 속여가지고 가로챘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형의 마음을 물질로 풀어보고 그다음에 인정해 혈류 개정해 이런 것으로 호소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해도 이게 안 풀리고 관계가 해보게 안 돼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지새우며 불을 짓고 기도했을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기쁨도 능력도 은사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다시는 내가 이 물질을 회복할 길이었고 건강이 지금 중한 병에 걸려야 회복할 길이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할 길이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 여러분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실패해가지고 나는 이제 인생의 실패자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 실패했던 일 그 깨어진 관계, 회복, 잃어버린 걸 되찾는 거 그리고 실패를 짓고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베드로가 실패를 짓고 일어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1호 3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1호 3의 기적이라나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 153 정말 큰 고기를 그물 가득이 찰만큼 잡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내가 아무리 했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이루어지려면 계속 반복된 실패 가운데서 있던 것이 성공하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려면 그리고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에게 영감으로 주일 수도 있고 꿈으로 주일 수도 있고 환상으로 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신데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153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하나님 이거 대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이나 도울자를 보내거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대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만 무조건 하는 것이예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음성의 길을 그려 그리고 그것이 내 지금 생각하고 경험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이 나오는데 3년 전에도 어떻게 돼요 그 게네스타르 호수라고 갈릴바다 한편에서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아주 허기도지고 낙심해가지고 금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배의 시몬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에 따라온 많은 사람에게 묻혀있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이 시몬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인데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려고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니다 하고 금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금을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물 반 고기 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울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울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김상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치망이라고 이렇게 금을 딱 쳐놓고 하는 그런 어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좀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은 하룻밤을 자고 나서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방어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번에 있잖아요 그건 딱 정치망 안에 다른 사람 그 문에는 하나도 한 마리도 안 걸렸어요 근데 거기만 딱 들었는데 그 놈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얼마냐 한 번에 4억 7천만 원 한 번에 그래가지고 한 번에 4억 7천만 원 해서 이제 그 놈 팔아서 그 이제 에베당이 오래돼서 뭐 리모델링 같은 거 한 대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으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밍크 고래가 있잖아요 밍크 고래가 또 거기 잡힌 거예요 한 마리 파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막 전국 교회로 막 베드로의 기적을 간증하러 막 전국 교회로 막 다녔어요 네 전국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낫고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베드로의 기적 이런 놀라운 153의 기적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실패했던 일이 성공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다시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53의 기적 언제 이라는 신앙의 그물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안아야 합니다 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런데 그 그물 안에 어떻게 돼요? 153만이 고기가 큰 게 들었어 그런데 이게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물 코가 나가고 찢어져 버렸으면 그리다 새 나가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다 부어주시고 부어주셔도 신앙의 금이 가고 은혜가 새 나가고 축복이 새 나가버려요 이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촌놈이고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방학 때 집에 가면 어때요? 산마이 그물이라고 있어요 그거 갖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쫙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디 이놈들이 이제 폴탁 뛰어서 넘어간 놈도 있지만 그물이 찢어지면 그리다 열심히 잡아당겼는데 다 새 나가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거기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면 다 새 나가버려요 그러면 153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까 153마리 그게 안 되던 일이 되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물이 찢어졌으면 다 나가버렸으면 어때요? 153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1호사 153마리 큰 물고기를 주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그물이 찢어졌어 그물코가 다 나가있어 믿음의 그물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은 나의 신앙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온전한 여러분 나의 것이 되고 153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에요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겠냐 여기 칠판이 없어 그런데 153이잖아요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고 153이잖아요 매일 한 시간씩 일 한 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5잖아요 성경을 다섯 장씩 읽고 153 어떻게 하면 그물이 찢어지냐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해라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그물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냐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일 하루에 얼마씩 기도해요 한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몇 장 읽어요 다섯 장 읽고 감사를 몇 번요 세 번 그게 153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한 시간씩만 기도하고 성경을 다섯 장 읽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53 한 시간씩 기도 다섯 장 읽고 세 번 153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153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53의 기적이라는 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153의 기적은 내가 예수고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던 일이 되어주고 계속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도 실패했던 일이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그걸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그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실패했던 내가 다시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153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언제 153의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때 153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153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153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반대편에도 한 번 합니다 당신이 153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너무 이게 깁니까? 당신이 153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했는데 좀 어려운 앞뒤로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153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안 되던 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패했던 일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딛고 넘어서 일어나서 정말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